이번 영상은 바로 하드데미안 쏠풀 영상입니다. 버팅을 좀 해드릴게요. 들어갈게요. 자 일단은 EW를 눌러서 버프를 채워주고 EW를 안보는 것 같아. 아 제대로 딜을 못났어요. 어이구 던져져 던져져 보여요. 벽붙여 써주시고 벽들 준비하고 좀 빨리 노는 느낌이 있네요. 1. 벽들로 축하해주고 벽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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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뚀고 벽듀고 아, 들어갑시다. 맞으면서 때려야 될 것 같아. 최고 한 번 해주고요. 그렇죠.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넘어갈 때가 됐.. 됐는데.. 좋구요.. 2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W 바로 누르고 극딜 준비할게요 아 근데 딜넘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휴 죽겠다 우리의 곁 아 근데 딜넘키가 너무 힘들어 그런지 여기 많이 찾으세요 이제 딜넘키는 차이도 떨어지고 이제 딜넘키는 차이도 저한테 이렇게 딜넘키는 차이도 아유.. 더 좀 정리해서 두드러워 곁다리에서 딜넘키는 차이도 이렇게 딜넘키는 차이도 너무 잘한다.. 어! 아아! 무적을 안 널르고 간대 아아! 무적을 안 널르고 간대 아아! 간대 홀리 무적을 안 널르고 간대 아아!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 또 죽었네 아아! 캐... 쯔엑 Flag 어... 개 개 망했구요 뽁 итель 아우 못 깨는 것 같아요 ... 푸니님 슈퍼채팅 900원 룰렛 결과는 1시간 사과 아예 푸니님 고맙습니다 아예 푸니님 마지막으로 만다 수빈 아윽을 끼는 판단 아윽을 끼는 판단 어 어 오케이 아 그뒤 깼다 두 개 먹었고요 어 이렇게 되고요 아 박물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긴 해 템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어 130%짜리로 마이스터릭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놀궁 리턴작대 33% 에디 6% 13%에 5살 08에 9 성배 6에 43 4에 56 8배 12성짜리 무기는 공보보 공공보 공공 17성 보공이 이탈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22성을 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 자리는 20성 펜던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7에 40초 30% 5 56 6에 40초 요거는 나중에 22성 풀감 5초 얘도 하고 싶게 나와서 풀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에 빠져있고요 20성 30% 14 12 덱을 달려있고요 아액 아액 덱 10% 이거는 이제 파풀마로 가야겠죠 이거는 22성 30% 상하이를 살 것 같습니다 신발까지 크끄덱 크덱 크덱 4에 70초 5짜리 쓰고 있습니다 30% 덱덱덱 되어있고요 오션 6에 60초 30% 7살 엠블렘 공공 30% 21% 40 30 12 12 12 덱 1 달려있습니다 파이렛 케이프 22동짜리 서야되고요 다음 하드 30% 덱덱 올 달려있고요 해서 맞춰야 할템이 현재까지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7개 아 8개네요 8개 9이다 보통은 한 300억송 따면 2400억이 필요한데 우유 천천히 사랑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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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